감자는 꿈 속에서 매우 상징적인 식물로 등장하며, 그 의미는 꿈을 꾸는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겉으로는 단순한 식물로 보이지만, 그 내포된 의미는 매우 깊고 다층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자 꿈을 꾸는 이유, 감자 꿈 해몽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감자가 꿈 속에서 어떻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로, 땅속에 숨어있는 것을 캐내야 얻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감자는 종종 숨겨진 가능성이나 자원, 또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감자가 등장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그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자원을 찾거나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진 힘을 발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돼지와 연결된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를 되새기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자는 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함과 끈기를 상징하는 작물로도 해석됩니다. 감자 꿈은 특히 개인의 노력과 인내심을 상징할 수 있으며, 꿈속에서 감자가 등장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관계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자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감자 꿈은 때로는 경제적 안정이나 부족, 재정적인 문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감자를 캐거나 수확하는 모습은 재정적인 안정, 물질적인 성공을 암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썩은 감자를 보거나 감자를 잃어버리는 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손실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자는 영양가가 풍부한 식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식량원으로 사용됩니다. 꿈속에서 감자는 건강과 영양, 혹은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먹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이나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반대로 감자가 썩거나 부패한 경우는 건강상의 문제나 삶의 필수적인 측면에서의 결핍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자를 씹는 꿈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계획을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감자를 씹는 장면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무언가에 투자하거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투자의 의미일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성장이나 관계에서의 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감자가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본다면, 그 노력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수확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경제적 성공이나 개인적인 성취를 상징할 수 있으며, 특히 감자가 많이 수확되는 꿈은 물질적인 풍요나 직업적인 성취를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확의 양이 적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현실에서의 실패나 좌절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감자를 먹는 꿈은 주로 건강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감자를 맛있게 먹는 꿈은 긍정적인 건강 상태나 삶의 안정적인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자가 썩거나 맛이 좋지 않은 경우, 이는 건강상의 문제나 심리적인 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썩은 감자는 꿈 속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기대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경제적인 손실이나 관계에서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를 예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썩은 감자는 꿈 속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자를 요리하는 꿈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감자는 다양한 요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꿈 속에서 감자를 요리하는 과정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여러 측면을 조율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요리하는 꿈은 또한 개인의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감자가 잘 요리되어 완성되는 꿈은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살해 1. 감자를 심는 꿈을 꾼 농부 한 농부는 꿈에서 자신의 밭에 감자를 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감자를 심으며, 그 감자들이 잘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꿈 속에서 감자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실제로 그 농부가 시작한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자를 심는 꿈은 그가 미래를 위해 준비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해 2. 썩은 감자를 본 직장인 한 직장인은 꿈 속에서 썩은 감자를 발견하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감자들이 모두 썩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직장에서의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꿈에서 느꼈던 좌절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맞닥뜨릴 실패나 문제를 경고하는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살해 3감자를 먹는 꿈을 꾼 중년 여성 한 중년 여성은 꿈에서 맛있는 감자를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감자가 매우 맛있고,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실제로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고, 식습관을 개선하며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건강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살해 4감자를 수확하는 꿈을 꾼 대학생 한 대학생은 꿈에서 넓은 밭에서 감자를 수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양의 감자를 수확하며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학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후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이는 꿈에서 보았던 감자 수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감자를 수확하는 꿈은 노력의 결실을 의미하며, 이는 학업이나 직업에서의 성취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땅속에 숨어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꿈 속에서 감자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현재 상황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능력이나 기회가 있음을 나타내며, 감자를 캐거나 발견하는 꿈은 그 잠재력을 현실에서 발현시킬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기본적인 식량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감자가 꿈 속에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인 문제나 일상적인 필요에 대한 걱정을 반영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안이 꿈 속에서 감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자를 키우고 수확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에게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감자 가루로 떡 반죽을 하는 꿈 경찰의 힘으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명랑한 사회 속에 윤리와 도덕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 어떤 조화 속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균형 속에 바른 질서가 있듯이, 참다운 어울림으로 예쁜 사람과 꿈을 낳는다. 감자 더미 위에 앉는 꿈 신이 주신 선물로 떼부자가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행제, 재물, 돈 선물, 음식, 명예의 짐조로 꿈의 몸을 하게 됩니다. 감자 먹는 꿈 장차 머리가 비상하고, 재주가 남다른 아이를 낳게 될 태몽이며, 아이는 장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감자 받는 꿈 태몽입니다. 성격이 원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아이를 인퇴할 짐조입니다. 만약 태몽과 관련 없다면, 뜻밖의 재물이나 돈이 생길 짐조입니다. 감자 보는 꿈 태몽으로 재물복이 많은 아이를 인퇴하게 될 짐조입니다. 만약 태몽과 관련이 없다면, 재물운이 상승하게 될 짐조입니다. 감자 사는 꿈 태몽으로, 남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를 낳게 될 짐조입니다. 만약 태몽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 건강이 좋아지고, 금전운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감자 씹는 꿈 농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분야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크게 성공할 짐조입니다. 감자 씹는 운이 트고 잎이 파래파르시 돋아나는 꿈 숱한 나날의 어려움을 헤치고 딛고 일어나 희망찬 꿈을 실현한다. 학생과 연구생은 깊은 사고와 지혜가 트이고 지적발대를 가져다 준다. 마음속에 사랑의 샘이 솟구쳐 이성에 눈을 띈다. 감자 요리를 하고 있는 꿈 가정이 원만하고 자손이 번영하며, 가족과 가문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을 의미하거나, 운이 상승을 하여서 가정이 안정적이게 되어서 생활이 좋아지게 됩니다. 감자 주는 꿈 다른 사람에게 감자를 주었다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될 짐조입니다. 만약 이런 꿈을 꾸었다면, 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재수가 대통하다. 감자가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는 꿈 감자 포대 더미 위에 앉아 있는 꿈 좋은 일과 함께 재물은, 횡재수가 있을 꿈입니다. 감자가 수북히 쌓인 꿈 생활이 풍으로워지거나, 장차 대가족을 거느리게 될 짐조입니다. 감자가 썩은 꿈 자신의 직이나 이권을 남에게 빼앗기게 되거나, 자리 쟁탈로 인한 말썽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꿈에서 감자가 썩은 것은 신변에 해로운 일들이 생겨 고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자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 꿈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꿈 돈 문제로 고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금전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감자나 고구마에 관한 꿈 고구마나 감자를 많이 키우는 꿈은 상당한 재물을 갖게 될 수 있는 꿈이며, 재물이 아니라면 가지고 싶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고구마나 감자의 입에 물었던 꿈이라면, 현실에서 답답한 일을 겪게 될 것을 암시한 꿈이다. 감자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꿈 재물이나 이권에 관련된 피해나 말썽이 빚어지게 된다. 감자를 도둑맞는 꿈 안 좋은 소식에 들려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감자를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꿈 감자를 많이 보게 되는 꿈은 집안 걱정,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과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될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감자를 먹는 꿈 흉몽으로 질병이 생깁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감자를 먹는 중 잠이 깬 꿈 뜻밖의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 일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흉몽입니다. 감자를 먹다가 체한 꿈 미장계통에 질환이 생기거나 과욕으로 손해를 볼 흉몽이므로, 매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감자를 수확하는 꿈, 감자를 캐는 꿈 오랫동안 준비하던 일 잘 풀리고 재물운이 있을 꿈입니다. 감자의 싹이 나는 꿈 잘 풀리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걱정 고민이 사라지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감자를 안고 있는 꿈 태몽으로 휴심이 가득한 아이를 얻게 될 징조입니다. 만약 태몽과 관련 없다면, 많은 재물이나 먹을거리가 들어오게 될 징조입니다. 감자를 쥐가 훔쳐가는 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꼬일 수 있으며, 주위에 민폐를 끼칠 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자를 캐는 꿈 태몽이거나 재물, 물품, 식품, 먹거리 등에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감자를 캐는 데 흙 속에서 빠지지 않는 꿈 감자를 흙 속에서 잘 캐내지를 못하는 꿈은, 일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감자를 타인에게 주는 꿈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있는 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있음을 의미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많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구직자가 감자 먹고 있는 꿈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감자를 먹고 있다면, 이 꿈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직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미운 남녀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면, 양가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당에 감자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며, 그 가정의 일들이 순조롭게 솔솔 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석은 담자 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며,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감자를 얻어오는 꿈 자식이 없는 집안에서 양자를 맞이하거나 대릴 사위를 맞이한다. 유명 상품의 샘플을 얻어와 연구를 하게 된다. 알이 굵게 든 감자를 욕심껏 해낸 꿈 경제계 거물로 출세한 아들을 낳게 될 태몽입니다.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덩치가 커서 무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격에 위인으로 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임신을 한 사람이 감자를 먹고 있는 꿈 임신부가 감자를 먹는 꿈은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을 의미하는 태몽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감자를 먹게 되는 꿈은 딸태몽이며, 식습관도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감자를 먹는 꿈 장사를 하는 사람이 감자를 먹는 꿈을 꾸게 되었다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전념하지 못해서 이익이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집안 마당에 감자꽃이 가득 활짝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친구가 감자를 선물한 꿈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꿈입니다. 친구가 감자를 선물한 꿈은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어, 그동안의 부진한 것을 만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고 이쁜 감자궁 총명한 아이가 태어날 태몽일 수 있습니다. 태몽이 아닐 경우에는 재물운이 있을 꿈입니다. 큰 감자를 보는 꿈 태몽으로 총명하고, 재주 있는 아들을 낳게 된다. 학생이 감자 먹는 꿈 학생이 감자 먹는 꿈을 꾸게 된다면, 성적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이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핵감자가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꿈 운이 상승하여 큰 부자가 될 꿈입니다. 영성을 떨치게 되고 행제를 하게 되거나 행운이 따르고 승진을 하게 되는 좋은 꿈입니다. 활짝 핀 감자꽃을 본 꿈 활짝 핀 감자꽃을 본 꿈은 집안에 경사가 생기거나, 매사가 순조로워져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징조입니다. 활짝 핀 감자꽃을 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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